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지나 난 선택받았다. 내 아름다움, 내 힘, 내 완벽함 모두 그분이 주실 거야. 기운의? 아니야. 나는 원래 완벽해질 운명이었어. 고통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줄 거야. 내가 가장 그뒤에 그곳으로 가는 데 쓰여져있겠다. 있어, 고통이니까. 내가 제가 그곳으로 다 공격하는 게 있음. 나에게 이미 발골이 포장했을 때까지 상승하시면서 상승할 수 있는 곳에까지 쩌거리는 것 같다. 나는 지금 빛을 잡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이것은 위 antic laws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거고 손발이만 클리어을 잡았다. 준비됐어? 잡아봐! 이거 조금 더! 준비됐어? 네 거야! 어우 달아 자 선물이야! 어? 실수? 어? 띠리! 살려줄게! 어? 실수? 어? 띠리! 조언! 조언! 또 합격하게! 조언! 오! 자리 탱스! 내게 그 정도는 해야지! 더 본 건 없어? 이거? 네 거야? 다 죽어일 거야! 하하하하! 깨저를! 난 선택받았어! 너희만에! 갈라! 띠리! 감사합니다.